삼성 SDS가 물류 플랫폼 첼로스케어를 전세계 30개국으로 확대합니다. 삼성 SDS는 오늘 잠실 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첼로스케어 로드맵을 발표하며 물류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첼로스케어 플랫폼에 데이터 분석, 자동화, 탄소 배출량 추적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모든 물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삼성 SDS는 첼로스케어 서비스 범위 확장을 위해 해상 운송 플랫폼사와 연계를 강화했고 국내외 트럭의 예약과 배차,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트럭커도 첼로스케어로 연계했습니다.